고객의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신뢰할 만한 파트너, KMAC의 경영 컨설팅을 소개해드립니다. KMAC의 경영 컨설팅은 현재 300여 명의 컨설턴트가 민간과 공공부문 전반에 걸쳐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총 12개의 주요 컨설팅 분야로 구분하여 기업의 성장과 지속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요 컨설팅 분야를 함께 알아볼까요? 첫 번째, 전략 컨설팅입니다. 급변하는 환경 속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전략체계와 미래경영 청사진 설계를 위해 경영전략, 사업전략, 혁신전략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ESG 컨설팅입니다. ESG 경영 가속화에 따라 국제기구 ESG 평가, 데이터 전문기관과의 전략적 협업관계를 기반으로 명확한 ESG 수준 진단부터 ESG 경영 내재화에 이르기까지 ESG 전반에 걸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에너지 환경 컨설팅입니다. 에너지 환경 분야에 다양한 정부 정책을 지원하고 있으며, 민간과 공공에서 축적된 지식을 기반으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를 위해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HR 컨설팅입니다.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민첩하고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조직 설계와 인사제도에 있어 차별화된 구성과 과학화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조직 설계 및 인사제도 등 전 HR 분야에 걸친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실질적이고 차별화된 HR 혁신과 고품질의 실행 방안을 제공해드립니다. 다섯 번째, 고객 경험 혁신 컨설팅입니다. 고객 경험은 마케팅에서 판매,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고객의 구매 여정상의 모든 접점과 채널에서 기업과 고객이 소통하는 상호작용의 총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고객 경험 최적화를 위한 토탈 솔루션으로 기업의 고객 경험 관리 체계 구축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데이터 컨설팅입니다.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 혁신을 위해 디지털 전환을 수립하며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최적의 데이터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애널리틱스, 빅테이터, 마이데이터, 테크놀로지 컨설팅 분야에서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관리 및 성과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스마트 PI 컨설팅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기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플랫폼 컨설팅, PIRPA, ISP, 현장중심형 스마트 팩토리, 제조, 생산혁신, 품질경영 분야의 컨설팅을 통해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여덟 번째, 병원 헬스케어 컨설팅입니다. 내부 운영과 외부 환경 대응을 위해 병원, 헬스케어, 보건의료 분야의 종합 서비스 등 의료 환경 전반의 다양한 분야에 걸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공공혁신 고도화 컨설팅입니다.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목표로 공공평가를 비롯한 공공기관 경영혁신 전반의 고도화를 위한 체계적인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 정부정책지원사업 컨설팅입니다. KMAC는 정부의 변화와 혁신, 공공부문의 혁신을 선도하며 중소, 창업, 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의 성장을 견인하는 국가산업발전의 파트너로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열한 번째, 지자체 컨설팅입니다. 지속가능한 지역 생태계 구축을 위한 총체적 발전 전략과 분야별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행정, 지역혁신 컨설팅과 지자체 기획평가를 바탕으로 지자체 사업 성과의 긍정적 활류를 위한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열 두 번째, 대학 경쟁력 강화 컨설팅입니다. 급변화는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고 첨단 분야와 신산업 분야의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대학의 미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최적의 비전과 성장 전략을 제시합니다. 2005 KMAC는 총 12개 분야에서 공공, 민간 전반의 성장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혁신적인 솔루션을 도입, 전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KMAC는 대한민국 산업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